하느님 보니까 정말 팔자에요. 너무너무 진짜 흥나고 보는 사람까지 아주 올게가 불축해지는 멋진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나는 팔자보다도 구자가 더 좋은데 팔자는 사나워. 그래서 구자로 피자고요. 네. 좋은 팔자도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우리 날라리 천사님께서 오늘 또 노래 한 곡 우리 아버님들한테 또 선물로 해주겠다고 또 우리 천사같은 분이 또 이렇게 단장으로 무대를 올라가서 또 이렇게 보여드리겠다. 아까 또 깜찍발란한 무용으로 선보였던 우리 날라리 천사님께서 자 우리 날라리 천사님 자 시곗바늘 안녕하세요. 박수 박수님. 감사합니다. 사는 게 몸결고 있더냐 육암법 삶아내는 거지 수단장에 시를 풀고 너무너무 숨 한번 웃어보자 세상에 하늘처럼 돌고 돌다가 사는 게 돼 이런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해도 힘든 거야 그런 상황이야 하하하하 하하 삼살사리 뭐 다 유난 거지 뭐 하하 우리 아 Schmidt 지금 Similar 돈이 좋아, 하자가 좋아, 술이 좋아, 짚은 거 같아 좋아 나는 하나의 사랑은 없어 그 한 번의 노래 한 번의 노래 지게 하늘처럼 물도 놀다가 그 한 번의 노래 한 번의 노래 한 번의 노래 이련당이 없는 거야 그래도 없는 거니 수상살이며 다 그런거지요 수상살이며 다 그런거지요 자, 다시!